형님 안녕하십니까? 형님 안녕하세요 집게차 2003년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온게 아니고 가져온지 좀 됐구요 손님이 와서 차를 보고 갔는데요 좀 저렴한걸 찾았어요 근데 미입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리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일단 노데이터를 분리해가지고 안에 노유되는 부분을 다 수리를 했구요 그 다음에 사부쪽 보시면 자바라가 터져서 소음이 되게 많이 났어요 형님 그래서 자바라를 완벽하게 수리를 했구요 아 새걸로 갈았네요 뒤에 보면 크레인이 지금 하가리쪽은 엄청 깨끗하게 브리스 보이시죠 네 브리스 보이신데 붐을 뜯어서 노유된 부분이나 이런걸 다 완벽하게 수리해가지고요 여기 뜯는 자국 여기도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 드렸고 해서 수리를 했고 집게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 집게 노데이터를 돌아갈 때 오일을 뽑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수리했습니다 2003년식 집게차 아주 저렴하구요 방통이 캐비 높이까지 있어서 이 차는 이대로 검사가 되는 차량입니다 좀 드문 차량이죠 이대로 검사가 되고 장비는 606 장비가 올라가있구요 장비상태가 되게 좋은것 같아요 아우티비고도 다른 차에 비해서 넉넉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안전성도 안전성도 되게 좋은것 같구요 아우티비가 떨어지지도 않구요 세는 부분 전혀 없구요 네바텔 네바텔에서 보시면 걸리는게 하나도 없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솔트럭 강성국 대표가 집게차 2003년식 저렴한 차 가져왔다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